자 반갑습니다. 종교계신 메가스터대학생 여러분. 수학의 수술 풀린다.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11학력평가 고2 친구들 시험번호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선생님이 고2 가형 후반부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6번부터 풀어볼 건데 여러분 16번 이렇게 다 보시면 16번부터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2 학력평가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라기보다 최근 수능에서도 중간 문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쪽 유형들의 뭔가 난이도를 낮췄는데 고2 아직까지는 그거 같지는 않고 중간도 높아지고 뒤에 것도 올라가면서 16번부터 21번까지 몽땅 더 어렵거든. 차근차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봤자 16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접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시작합시다. 자 일단 0부터 3까지라고 t가 돼 있어요. 그런 실수 t와 상수 k에 대해서 t와 x가 t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잠깐 끊어보면 x라는 녀석은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구간의 길이는 1이에요. 그죠? 구간의 길이는 1이에요. 구간의 길이가 1이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0부터 3이란 단서가 붙었죠? 0부터 3이란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0을 대입하면은 이것은 0부터 t가 어디까지? 1까지. 3을 대입하면은 3부터 t가 어디까지? 4까지. 그러니까 길이 1자리 막대기가 0부터 1 시작해가지고 3부터 4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런데 방정식 여기에 쌓인 2분의 파이 x는 k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의 모든 해의 개수를 모든 해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ft가 다음과 같답니다. 단 a, b는 0하고 3, 4인 상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ft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는데 이 조건을 잘 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쌓인 2분의 파이 x는 k라는 녀석의 그래프부터 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쌓인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겠지? 여기에 쌓인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쌓인 어쩌구 x의 주기를 어떻게 잡았더라? 여기서 지금 주기는 2분의 파이 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예요? 4가 되면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2인 상태야. 그치? 자 그리고 y는 k가 하나 이렇게 싹 있습니다. 싹 있어야 뭐 실근이 나올 거 아니니 여기 최대값이 얼마? 1인데 k가 1보다 커지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이 안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고? 처음 시작을 0부터 1 그러니까 0부터 1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여기 지금 노란색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노란색 막대기를 옮겨갈 거야 어디까지? 3부터 4까지 그러니까 여기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샥 이어나가면서 t라는 아이가 0부터 어느 순간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b까지는 계속해 실근의 개수가 1개라는 거지. 자 봐봐. 지금 쌤이 0부터 여기 1까지라고 돼 있는 이 막대기를 딱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이 노란색 구간에 있는 함수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왔지?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동했을 때 조금 더 이동했을 때 이렇게까지 움직여도 내가 여전히 얘하고 얘 사이인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 실근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실근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힌트가 어딨냐면은 t가 a인 순간에 뭐라고? e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럼 t가 얼마인 순간? t가 얼마인 순간? 그러니까 시작이 어느 값에서는 정확하게 두 개의 실근이 딱 찍히고 끝나나 봐.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부터 이만큼 막대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쪽 실근 하나랑 이쪽 실근 하나 두 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를 유지하다가 잠깐 두 개 됐다가 다시 하나로 바뀌잖아. 그쵸? 그 순간이 a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뭐야 여기 지금 대칭축이 1인데 길이가 1짜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3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가 a 그러니까 2분의 1인 순간에는 정확하게 딱 두 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럼 a 구했어. a는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 그럼 2분의 1부터는 등호가 안 들어갔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한 개를 유지하다가 3일 때 한번 넣어볼까? 3일 때는 실근이 없나 봐. 3일 때는 3부터 4였었죠? 그러니까 3부터 4까지라는 구간에는 실근이 당연히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b를 잘 보시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자 어느 순간까지 이 녀석이 한 개를 유지할까를 보니까 2분의 3을 벗어나면은 요만큼 막대기가 만들어져도 실근은 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가 허용되는 순간이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2분의 3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쵸? 문제는 뭐 구하랬습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k제곱도 구하랬으니까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일 때 누가 나오냐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in 2분의 pi에다가 x의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sin 4분의 pi니까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k라는 값도 2분의 루트 2를 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는 아까 전에 a제곱이랑 b제곱이랑 k제곱을 더하랬으니까 a는 2분의 1, 그 다음에 b는 2분의 3, k는 2분의 루트 2를 모두 제곱해서 더하시면 정답이 3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생각함수에서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는 척하다가 핵심만 파악하면 바로 풀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순응형인데 고위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는 건 정말로 박수칠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의 교육청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고1, 2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 뭐 이런 문제 얘기는 했었지만 문제가 아주 좋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 선생님 보기에는 16번은 거의 수능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16번에 이런 좋은 문제가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버거울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16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정리하시고 다음 17번 보겠습니다.